한글자막 by 김재현 한글자막 by 김재현 한글자막 by 김재현 한글자막 by 김재현 골드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시베리아 횡단버스를 타야 예 그런 말 붙이니까 슈퍼플레이도 아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? 아 진짜 너무 아파서 손가락이 너무 아파 아 진짜 껐어 아니 이게 진짜 껐어 왜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아 제발 이기자 제발 병민아 진짜 개섹시하게 한 번 당기겨보자 아군이 타겠습니다 아 뭐에 타! 야 바텀파 아이씨 뭐야 두려워 아 아 아 아 전멸 되어있었다 아 살 수 있어 아 아 카레인 중 끝났세 미친모 아니냐? 한대 한대가 견인 뭐야 어... 야 베인 어떻게... 오른공 크크크 보세이기종뭐야 크크로크크 단한명도 꽂지를 놓았네, 크크클 아 이번판 좀 데미지 쎘다 아 그만할래 그만할래 아 진짜 너 진짜 오늘 진짜 오래 했어 근데 형 다음판 이기면 만원 좋게 나 차 뒤 찬 아이언에서 실버님 팬티 빨고 있어 편 것도 남겨뒀어 빨래 형이 대포 먹을 술 몰라서 이번판 이기면 CS 곱하기 100원 뭐야 뭐야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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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싸우라고 문도 이 아아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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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거야 개새끼 그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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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부터 2판 끝날 때까지 요가 나면 5만원 나 마냥 없어 나 마냥 없어 오우 벨트 한방에 후렉스 미드 약간 압살 중 킬 욕심 너는 오케 확인 킬 욕심 절대 내지마 베렐나 너가 지금 이거 캐리하려고 하지마 팀발받아 너 여태가 2연패 했어 죽 닥치고 미니언이나 쳐먹어 알았어 킬 욕심 온 킬 욕심 Napoleon 놀 있네 내가 소환한 줄 알았다고 후킬 욕심 탈기 Pan beats 형 어 어 어떻게 알았지 제가 해 어 하고 sters 요 아멘 저쪽으로 호흡하면서 어디갔.. 아아아아악 까비 아 설마 야야야 깝치지말고 깝쳐 깝쳐 더 깝쳐 다 죽여 다 죽여 오케이 나이스 개트린 나이스 나이스 뭐 이게 뭐야 아 수고 아 지렸다 제발 제발 만약에 말야 우리 다 죽ента 네 병민아 잘하자 지금 들어가면 안돼 지금은 disabilities 지금은 tum 다음? 하.. 각성했다 나도 내가 무섭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바텀까지 나이스 바텀 뽑기 개나이스 어머나? 텔을 썼네? 너 텔 들었니? 너 죽고 싶구나? 괜찮아 바로 집에 다시 보내줄게? 응 나 풀피야? 사온다는 게 루비 수정 사왔니? 이런 거 안 맞아? 미안한데? 사 pareil 뭐해 괜찮아 천천히 미드에서 캐릭할게 천천히 일로와 이리와 일로와 이쪽 잔망스러운 카드즈 미셰ni 카랑이 쫙 카랑이 쫙 얼굴 퍼럭히 뛰어주나 깝쳐x2 깝쳐도 자꾸 깝쳐 standards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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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! 타임이라 했어 타임이라 했는데 니가 때렸어 잠 타임! 타임이라 했잖아! 친구야! 타임이라 그랬잖아! 타임인데! 아 나 잠깐만 나 너무 던졌는데? 아... 뭐야 얘는? 아 진짜 빼? 와... 야 뭐야 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